nostalgia 여자분이랑 물어보신거 맞죠? 네, 맞아요 근데 왜 난 본인들 보면 웃음 밖에 안 나지? 왜요? 아니 뭐 이미 다 알고 왔으면서 뭘 그렇게 헤매고 다녀?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네, 많이 여기 할머니 앉아계신데 왜? 니가 왜 니 신명을 무시하고 왜 의심해? 의심이 아니라 좀 그 좀 뭔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이게 확신이 안 들어? 근데 너 술만 먹으면 너 술도라이 되잖아 그래 맞아요 어? 니가 전보고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왜 그래? 지금 남친구가 옆에 있어서 내가 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괜찮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안고 지금 만나시는 거야?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본인은 왜 전보로 올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예전부터 들을 거 다 듣고 본인이 행동으로 다 하고 있잖아 너 술 없으면 못 사니? 왜 술병만 보여? 술병만? 요즘에 좀 많이 먹어서 내가 지금 우리 장군팀당에 있는 술이 자꾸 이렇게 보여 이쪽으로 술만 먹어 왜냐면 본인도 이게 마음을 정 잡을 수가 없는 거야 한때는 아닌 거 같이 생각을 하고 싶다가 한때는 내가 맞는 거 같고 술만 먹으면 미친년 또라이 돼갖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뭘 그렇게 우리처럼 얘기를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지껄여 근데 그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꾸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맞다고 자꾸 울리니까 내 가슴속에서 울리니까 아니야? 인정을 아직 못한 거야 본인이 스스로가 100%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술만 먹으면 너 이래? 왜 이래? 술만 먹으면 남친구 얘기해 조용히 해 라고 하고 아 그것도 있어 있는데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내가 말할 거야 맞아요 내가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내가 똑같이 해볼까? 어? 자꾸 여기다가 손가락을 들이밀어 조용히 해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 놓고 막 옆에서 달래지 가자 그만 먹고 가자 아니야 한 병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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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병만 왜 나 아직 괜찮아 나는 맞아요 왜 의식은 멀쩡한데 내 몸이 나를 내가 안 따라주는 거지 내 의식은 멀쩡해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먹겠다는데 한 병만 더 또 달래고 그래 알았어 남자친구가 알았어 알았어 하지? 다 먹어 갈 거 같아 안 가 또 한 병만 더 너 그게 주사니? 내 말이 너 여기 앉아 어?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거면 여기 앉아서 똑바로 점 봐 너 신명 가지고 이게 그래 웃어 웃기니까 웃는 건 맞는데 내 가슴석에선 화가 나 이제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고 어? 누를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 근데 도가 지나쳤어 너 이렇게 정신없이 산 게 2, 3년 전보다 더 심해졌어 지금 해 응? 안주 잠깐만 나가봐 네 응? 왜냐면 이거 뭐 다 안다고 해도 가릴 건 가려야지 왜요? 성격이 좋아서 해피하게 웃는 거야?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만 사는 거 같이 느껴지니까 실 없이 웃고 다니는 거야 아 본인 가슴은 미어 터지고 눈물이 메어 있고 화가 화증이 이제는 어디로 뻗쳐 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캐치해버리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미친년이 될 거 같으니까 정말 미친년 산발하고 돌아다니듯이 실실대고 웃고 다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더 내 가슴에 아파 지금 응?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했는데 실상 내가 봤을 땐 너가 직업도 어? 남들이 봤을 때는 안이한 직업을 하고 있고 그치? 네 유흥 속으로 일을 하신 걸로 난 보여 네 맞아요 지금도 해? 네 근데 남친구 다 알아? 네 알아요 알면서 저렇게 안아주는 거야? 네 어리니까 근데 그래 어리니까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어? 그래 옆에서 앉아서 얘기 들어주고 응? 해주는 것까진 좋아 네 근데 이제 너도 그거 즐기고 있니 솔직히? 아니요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? 네 근데 그냥 돈만 보고 일하시는 거야 지금? 저요? 응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냐고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마다 몸도 안 따라주고 저는 진짜로 술 기운에 일하는 거잖아 어? 근데 정신 차리래 어? 정신 차리래 의심하지 말고 신 제자 되실 분 맞고 신 제자 되실 분 맞는데 그거 힘들어서 어? 신병이라고 치고 술 기운으로 사는 거 알겠는데 몸이 깨끗해야지 제자 될 사람이라면 네 지금 할머니가 왜 화가 났어 네 무슨 말인지 알아? 제자 될 사람이라면 몸이 깨끗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냐고 아 네 제가 예 전에 오래 만났던 남자에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응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어 낭부럽지 않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때 1년 안에 임신을 한 3번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몸도 몸이고 그래 일적으로도 나갔잖아 네 본인 어? 그래 이겨내려고 한 거 맞고 신병 맞다고 맞다 치자고 근데 그래도 아무리 아무리 신병이라 그래도 본인 마음속에는 아닌 거 알고 있고 느끼고 있잖아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희청희청거리고 살았으면 병이라고 할 수 있어 본인도 아닌 거 알고 죄책감 있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 자체가 화가 나신다 그래 지금 정신 차릴 때야 이런 남자친구 나이 어리니까 저 이해해줘요 허헝 허헝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어? 받아들여야 될 거 같아 나는 제 혀도 꼬여 막 화가 나갖고 응? 듣고 싶은 얘기가 뭐야? 어? 이게 궁금해서 온 거긴 그래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궁금한데 답은 이미 알고 가고 있잖아 어 이게 저는 이게 모르는 거라서 좀이라도 더 확신이 들고 그래야지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표적을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지금 그래요 어? 뭔 말인지 알아? 니 다리가 하나 나가야지만 믿을래? 아니면은 어? 지금 그래 그 정도야 정말 화가 나있어 뭘 어떻게 더 이상 보여줘야 되니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긴데 본인은 그걸 따지면서도 본인 삶이 안 그렇잖아 그냥 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서갖고 신병이라는 단어 핑계 삼아서 인생 조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어린 나이에 아깝잖아 시간이 아니 아닌 것 같으면 이따 긁고 어? 아닌 것처럼 살든가 네 맞으면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든가 왜 아니 니 이불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술 처먹고 왜 사람들한테 점봐주고 왜 그러고 있냐고 네 그것도 너 나름 즐기고 있는 거라고 넌 아니라고 하지만 그 본인의 우유보다는 성격으로 응? 본인 더 인생 더 험한 길 가지 마시고 응? 이제는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실 때야 이게 올해 아마 고비가 마지막일 거야 어 여기서 더 본인이 마음 못 잡고 중심 못 잡잖아 그럼 본인 진짜 땅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응? 그리고 얘 착한 애야 마음 여려 너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이렇게 옆에서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가 못해 맞아요 아마 얘가 너 지금 무당된다 그래도 얘 받아줄걸? 네 뭔 말인지 알아? 네 너가 많이 만나봤잖아 먼저 그렇게 네 어 니가 남자들 많이 만나봤잖아 어디 하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? 없죠 다 재미로 어 재미로 즐기려고 왜? 너가 또 한 번 이렇게 업 되면 또 거기에 사람 비위 맞추고 굉장히 잘하거든 분위기 메이커거든 그땐 재밌지 근데 딱 그 슬김 깨고 현실로 돌아오면 너라는 사람이 안 보여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근데 얘는 아니잖아 잘해주래 불쌍하대 너도 불쌍한 거 알잖아 고맙고 여기에서 회오리 치는 게 자꾸 보이거든? 여기에서 회오리 치는 게 자꾸 보이거든? 신병이 깊어지잖아? 그럼 말명이 너무 먼저 앞장 서버려 그럼 너가 나중에 제작기를 선택을 하려고 해도 그때 가면 네가 풀어야 숙제가 너무 많이 생길 거야 응? 네 너무 돌아 돌아 가지 마시래 내가 혼내는 것 처럼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나보다 더 하신 분 많았을 거야? 그치? 작년에 보고 작년에 이제 아 나는 다 맞다 맞다 하긴 하는데 그때는 준비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준비가 돼서 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다니던가 아니면은 근데 그 준비를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건지 긍정적인 어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긍정이 그걸로 해주려고 벌어져도 네가 엉뚱한데 다 쓰고 있잖아 네가 그 마음 먹은 뒤에 돈이 안 들어오진 않았어 네 맞아요 들어왔어 네 그럼 진작에 해야 돼 근데 네 스스로도 지금 인간의 재미 즐기자고 돌아다니지 여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근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맞을 거야 네 부터가 너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중심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려주지 살리러 오셨는데 그래야지 너 살려주지 아셨지? 네 궁금한 거 없어요? 저희 집은 괜찮을까요? 엄마가 67년 근데 본인네 집안에 시내 풍파가 너무 애초부터 만화 썼다 만화 썼고 컴퓨터 쪽으로 관련돼서 있는 분이 누구야? 한 명이 중학생이고 이제 한 명이 초등학생인데 둘 다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? 자꾸 컴퓨터밖에 안 보이는데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그쪽으로다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하래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시키래 아 그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동생 둘 다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컴퓨터를 늘상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심병이란 표적이 너가 있지만 네 지금 본인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안 했을 때에 대한 우리 집안의 풍파라든가 이런 걸 겪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순간에 컴퓨터 보여주면서 컴퓨터 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게 너가 이거를 자정시키지 않고 가면 걔네들이 다친대 뭔 말인지 알아? 네 근데 걔네들이 이런 일로 힘들어지면 본인이 자책감에 자괴감에 엄청 힘들게 사실 거야 그걸 알고 가셔야지 네 마셨지? 네